요즘 유행하는 투명 이유식 죽이기 투명 음식 먹기 해보자 원래 이렇게 잘 먹지 우리 태식이는 이유식 자 태식아 여기 태식아 여기 안먹어? 자, 먹어. 먹어. 자, 먹어. 자, 먹어. 자, 먹어. 알았어, 알았어. 죽게 이제. 어머, 뭐 이렇게 잘 먹는데? 엄마가 계속 가짜로 줬어. 우리 공주도 한번 먹어볼까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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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맛있다. 그냥 대고 먹어. 그릇에서 먹을 거야? 안 되겠다. 손 좀 놓으시네요. 이 손 좀 놓으시라고. 또 하나. 잠깐, 잠깐. 턱 밑에. 턱 밑에. 저기. 미안! 이건 뭐야, jours은 오랜 타락? 네. 계란. 껍짓. 고맙쓰. 이렇게. 하나 중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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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한 소세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침실 요리 잘 каз anni 이게 안 지도 어이구 흐으으으으으으으 침실 jegtetely 꺄 정受 들어있는 스테디 조절 하지만 눈을 부탁드립니다